문학소녀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학이라고까지 하기에 그런 게 모든 책을 다 좋아하지만 만화책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드실래요? 잡지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면 물놀이나 조깅 그리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거나 아니면 모여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해요 힘든 점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동생들이어서 많이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또 제가 힘든 점이나 모르는 점이 있을 때 옆에서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오히려 고마운 점이랑 되게 좋은 점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계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봄의 상큼함과 여름의 열정 가을의 시원함과 겨울의 따스함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무대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모습들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써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